그럼 그럼. 약간 좀... 굳이 사람들이... 알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궁금해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언니의 약간 사생활 같은... 아, 내가 팬 별로 없어. 아, 진짜로!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난 진짜 팬 별로 없어. 언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팬 보다는 약간 그냥 어? 어? 왜? 비비잖아? 어? 비비네? 어! 이 정도. 근데 나 언니의 말하는 몸만 있는 줄 알아. 나 똑같아. 뭔가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치, 그치. 정작 뭔가 우리를 팔로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 내 말이, 그 말이지. 나도 그거에 괴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걸그룹을 시작해야 돼. 너는 늦지 않아? 자신 있어, 언니? 자신 있어? 언니, 언니 97년생, 98년생? 98년생. 어, 언니 98년생이면? 요즘에 뉴진스가 이제 08년생.